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의 수도 알바니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알바니가 아니라 알바니? 요즘에 하도 집에 박혀있으니까 답답해서 친구랑 나왔어요. 아침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오후에는 햇빛이 짱이었습니다. 알바니는 뉴욕 시리에서 북쪽으로 2시간 반 걸리고요. 가는 길에 아주 멋진 John Boy Thatcher 주립공원에도 들렸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수다만 떨고 온 것 같네요. 친구랑 같이 가고싶은 날씨가 될 것 같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 시각은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이 시각은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이 시각은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사랑해! 우리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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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이거 남겨? 아, 이 사람! 아, 이 사람! 그 외에깐! 코 Kenneth 이 첫 번째 shooting благ다 클레일로 finalmente 이게 보 Pharaoh 허팝 1 text 진짜로 믿는 말이 안되는 freshwater John Boy Thatcher State Park 이 주립공원은 100년 전에 생겼지만 이 지역의 히스토리는 400년이 넘습니다 이 공원에 있는 등산로 인디언네더 트레이는 옛날 모학인디언들이 네덜란드 식민지와 거래하러 다닌 길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코비드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구요 경치는 죽입니다 아쉽게 주론도 없었지만 반드시 가을에 단풍보러 와서 찍을거에요 맨날 뉴욕시리에 있다보니 콘크리트 냄새만 맡고 답답할때도 있습니다 그럴땐 이런데 와서 한번 3D 턱 사는게 좋죠 이런 이걸 안보고 왜 폰을 보십니까 come on man look at this 샤윤 여기는 알바니에 있는 뉴욕 스테이 캐피틀 입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정부 건물입니다 보통날 같으면 사람들이 좀 놀아다닐텐데 이때는 코비드 제한때문에 문을 닫아서 조용했어요 그냥 슬슬 한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카색 스테이 캐피틀 입니다 저는 한국어 마사고로 가리와 같이 계신다고 봅니다 광색이 캐피틀 마사고드가 다가기고 전에는 광색이 캐피틀의 중입니다 내 음성도 맞게 지켜봐요 날씨가 путешествий할 때에도 불구하고 강색이 캐피틀의 중이에요 저희는 춤을 출연시키는 거 맞죠? 이런 거 맞죠? 여러분의 노래방에 있는 거 맞죠? 네 항상 카페에 있는 거 맞죠? 라디오에 있는 거 맞죠? 오.. 오.. ix while the truth of ix when come on 이 ever do post this then it has to be all like blurt out is it joel and spanish stuff sounds like to me bukan hier or spanish station . . .. . . . 시장에 ie올림질 spanish channel once you get into the city 시장에 그리고 우리의 브론치도! 오이! 아버지!